본격적인 휴가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곳곳의 하천과 계곡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계곡에 놀러간 글쓴이 A씨는 한 이용객들의 무단 쓰레기 투기를 목격했는데요. A씨는 많은 가족이 이용하는 계곡에서 흡연한 뒤 바닥의 공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더라라면서 또한 먹던 음식물들을 계곡물에 던지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바닥엔 사용하고 난 돗자리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이 지나온 자리엔 흔적이라도 남기듯 빈 병들과 각종 쓰레기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담배, 우산 등 뒷처리가 엉망이죠. 보다 못한 A씨는 해당 이용객들에게 가서 저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면 누가 치우냐고 따졌지만 그들은 비닐 가져가서 담아서 버릴 거다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이들은 쓰레기만 놔둔 채 사라져버렸다는데요. 결국 A씨는 직접 쓰레기를 치웠다고 토로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인을 접한 네티즌들은 깨끗한 계곡을 원한다면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 대단하네 쓰레기 치워주셔서 감사해요. 정작 버린 사람들은 다 도망갔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한편 살림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흡연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